첼시에 또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선수가 질러보지 네 뭐라고요? 질러보지 이름이 질러보지인데 들어갔소? 뭐요? 아 이런 드림 많아요 드림은 많은데 소리내서 읽는 사람은 처음 봤어 아이고 선수 이름인데 자 양쪽으로 벌려줍니다 그러고 있어요 넓게 벌려줍니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선수 이름이 그렇다고 네네네 혼자 가서 예매포를 뽑으려고 하면 기계같은걸 눌러야돼요 기계같은걸 조작을 해서 딱 버튼을 눌렀는데 영어 포스터가 뜨는거에요 화면이 지금 앞에 있는 저 트위보가 커요 희망 화면에 라우브라잉 둘 다 있어서 평화 짖이 짖이 안 나와 안 나와 빨리 좀 나오라 옆에서 보고 맛없으면 아저씨가 지나가서 보고 지나가고 저보다 더 많이로 큰사람 여기 희끄미껏 보는거에요 맑다 아니 아니겠지 에이 아니겠지 urgence 에이 아니겠지 저기 혹시요 혹시 캐스턴니 하는 진짜 아무런 생각이 들어서 요초에 망설여졌어요 아니요! 아닙니다 캐스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영화에 나왔다 그럴 때 팬들이 가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렇죠 제가 그니까 좋아 그게 막 빠진 건 아니고 누굴 좋아하는데 빠진 건 아니래 아니 뭘 또 아니래 아니 당당하지 못해 얘가 밤란자로 소한사명을 바꾸기 전에 소한사명이 있었으면 그니까 그거예요 아니 그전에도 좋아했었어? 아니 아니 근데 뭐 이번 때문에 그거 때문에 좋아한 것처럼 얘기해 원래 좋아했구나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디서 호감은 좀 약간 그게 아니라 썸을 탄 거죠 그냥 진짜 얘기하려고 호시조라린 호시조라린 당당하게 얘기해 좀 부끄러운 거야 그렇죠 근데 좋아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럼 이 스포츠 공감해 재미있어 아니 근데 여기 정말 부끄러워하고도 아니라고 하고 다행이네 그때는 그쪽까지 아 니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? 그렇게까지 니네에게 좀 더 당당한 당장 니네가 그때 아는 척한 시청자에게 다시 한 번 당당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맞다고 해 빨리 네 저 맞았고요 네 저 맞았고요 리아한테도 사과해? 림짱 다이스키 야 나 우리 아니 그정말 아니에요 림짱 림짱 그정말 아니에요 림짱 림짱 그정말 아니에요 그정말 아니에요 그정말 아니에요 아까 썸탑 때문에 혼자서 혼자 썸탑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미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캐스터도 이 오따쿠에 대해서 내가 오따쿠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니 참 이게 저 얘네도 아마 달라 야 캐스터 최초로 넘라 입어임을 당당하게 밝힌 그래 코스프레도 하고 그래 그래 그럼 다 지원해 줄 거 아니야 우리 너뻑터들이 아니 당당하게 나도 맨윤 좋아하니까 유폼 입고 그러잖아 너도 코스프레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입어요? 너 이거 어떻게 이미지 한번 쳐다보는 걸 입을 수 있어서 내가 맨윤 좋아하는 거야 네가 러브라이프 좋아한 거랑 뭐가 달라 맞아 야 나 70 뻘소리하고 메뉴 뻘 얘기하고 이런 거보다 이런 거 유익해 그래 괜찮아 뭐 어때?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고 네 응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러브 라이프 러브 라이프 화이팅